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받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내가 당신을 세례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룬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해계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난번 봤죠? 3장 6절 10일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죄를 자보하고 해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받아는 사람은 죄를 자보하고 해계하게 하는 겁니다. 자보 그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고백하는 것까지는 자보기라고 해요. 그건 해계는 아닙니다. 해계는 달라요. 해계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죠? 해계는 길을 잘못 갔으면 크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까지 해계라고 해요. 자, 죄를 자보하고 돌이키는 해계. 세례 요한은 이런 세례 주는 거예요. 자, 죄를 자보하고 해계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돌이키는 것이며 구원은 그걸 받아요. 그러다가 세문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례 요한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과복하고 내가 돌이키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예요. 자,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여기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자,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하는 말은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내보내는, 광란을 내보내는. 그러면 많은 백성들의 죄를 이 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얻고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 다 수정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을 준비했다가 그 사람이 이 양을, 염소를 데리고, 쭉 광라로 가요. 광라로 가서, 도로 어디서 정도 되는지, 사람도 모르는 데까지 데칼을 가서는, 그 다음에 하세요. 놔둬. 그러면 이제 제가 갚아버리겠지요. 요런 양을 보고, 아사셀 왕, 양. 아사셀을 염소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말을 내보내는 그런 염소입니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왕이 예수님께 세례해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세례왕이 예수님이 뭐를 합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세상죄를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보세요. 그래서 세례왕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때 세례는 뭡니까? 물에 완전히 침네요. 이래 올라오니까, 15절 보세요. 그거 하고 나니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때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더라. 마가복은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비둘이 갈라지면서, 쫙,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 딱, 이 말. 그러더니, 하늘의 소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아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러분, 사자에 가보면, 이 마귀가, 예수 시험하지 바랍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하고, 내가 네가 메시아 맞거든. 그럼 오늘 이게 무엇내용입니까? 메시아 등극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직문을 시험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말하면, 취임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든, 인명식이고, 예수님 자신은 취임식입니다. 지금, 그녀입니다. 여러 이야기 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증가시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메시아의 공생,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례요한이, 승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의 가치, 얼마나 가치있냐. 마태복음 11장 10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남이 없도다. 이렇게 가치님을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는 말을, 예수구도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보금 완전히 없어져던 그 안무시대에, 유일하게 보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일하다니까요. 안물, 그런 시대예요. 완전 암흑시대. 그러니, 여러분이 보금 많은 게 없으신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안 봤습니다. 3장 11절 11을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 내가 주는 세례는 그냥 해결하고 돌이키는 거다. 그렇죠? 죄를 잡고 해결한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빼버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곳간에, 죽적인 불에 넣을게요. 세례요한은요. 확실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하고서는 알아요. 절대 예수사님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니까, 바리세인 석유가 다두기에는 오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렇죠? 맨날 폼만 돌려주고, 절대 그리스도 안 가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인반신으로 피하라든지. 세례요한은, 이 복음을 선포한 자였어요. 그렇죠? 해결하라, 충고에 갖고 왔느리라. 그리스도 오셨다. 그렇죠? 해결하라, 돌이켜라. 그리스도에 가라. 온독, 종교와 난무하고, 전부 복음 없는 시대에, 전부 돌이켜라. 그리스도에 가라. 그렇죠? 여러분이 율법은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가라는 안내 역할을 한거에요. 안내 역할을 불구한거에요. 율법을 구원해주실 수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전부 쾌개해라. 돌이켜서 그리스도에 가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가장 유일한 전도의 사무사입니다. 그 시대에. 세례요한은요, 그리스도에 가라. 행동, 삶을 살았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해결을 만들어가지고, 돌이켜. 그게 세례요한거에요. 자, 세례요한은, 그는 복음 없는 시대에 흡수리지 않느냐고, 그런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가서 산거는, 마치, 주웅의 절가는 그런게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에요. 예? 도피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에, 선포이잖아요. 그렇죠? 뭔 말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혼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나실이 아닙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나실을, 세웠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딴게 아닙니다. 예수구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로서 공식적 시임하는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세례요한은 그냥 게 아니다. 본 것을 증언했다. 내가 봄에, 뭘 봤습니까? 성경이 그의 위에 이마 머물렀더라. 그냥 세월은 증언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말을, 증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증언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봤다? 자, 아예 성경에서, 네가 보거든, 뭘 보거든, 성경으로 세례를 베풀니라. 성경이 그의 머물렀 보거든, 그분이 성경으로 세례를 베풀임을 알아라. 자, 34절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해가 보고,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저씨를 증언한다. 내가 보고 증언한다.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저씨라고, 메시아라고. 이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의 증언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암묵시대에, 유일한, 전도의 삶에서, 그리스로 증언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뭘 증언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뭘 증언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증언이 아닌데, 뭘 증언하느냐. 뭘 증언을 가지고, 말하느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의 증언이요. 여러분이, 여기의 증거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증언이다. 무슨 증언이냐. 예수가, 그리스로, 이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는, 모든 문제의 결자라고. 예수 그리스는, 모든 문제의 결자라고. 모든 문제의 결자라고. 여기에 증언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증언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것하고, 증언은 다른말입니다. 그렇죠? 증언한다. 세례의원은, 증언했다니까요. 증거를 가지고, 본 걸 가지고, 말했다 이 말이요. 안 봤는데, 말하면, 그건 설명해요. 그건 증인이 아니요. 그렇다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이런 거요. 전달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이요. 그렇죠?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그런 거 하려면, 알겠지요. 예수 그리스는, 모든 문제의 결자라고. 그 예수 그리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증인이다. 뭔 말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자본 했는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더라.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 여기에 증인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어디서 증인할 것이냐. 우리가 증언할 현장입니다. 곧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나와 가정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교회 앞에 증거를 보이네요. 우리는 교권 앞에 증거를 보이네요. 우리는 사이비이다. 모든 종교 앞에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후대 앞에 증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마면 너희가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현장.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사야되는데 어디에 증거를 살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앞에 여러분의 가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앞에 증거를 설거에요. 우리는 교권 앞에 증거에요. 우리는 전부 사이비이다. 이 종교도 앞에 증거에요. 그렇죠. 로마에서 우리 후대 앞에 증거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야되요. 증거가 없으면 아까도 말해요. 성경에 그리 되어있어. 이래 말할 법마워요. 그럼 성경에 안 믿으면 할 말 없죠. 성경에 그리 되어있어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에요. 당신은 뭐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엇인지 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례와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증인을 샀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위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40일 특별. 알겠어요? 왜요. 오로지께 냄새리라. 그렇잖아요. 증거를 죽겠다. 기다리라. 뭐였습니까. 기다리라. 증거를 죽겠다. 먼저 등을 서지 말고. 기다리라. 먼저 돌을 대지 말고. 열흘살을 산발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 왜요. 증거 죽겠다. 오직 성경이 너에게만 건너면 죽이 될 것인데. 기다리라. 그래서 뭐였습니까. 기다렸어요. 오로지께 냄새리라. 저와 여러분이 40일 특별.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기도에 참여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이. 40일 특별. 40일 특별. 40일말. 예. 다음 주 가보면. 예수님께서. 40일동안. 메시아를 딱 등가하시면서. 40일동안. 밤낮으로. 금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시작은 이러한 겁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는게 아니요. 여러분. 먼저 증거를 붙잡아야돼. 그렇죠. 증거를 붙잡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은약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요단을 체험해야 돼요. 열흘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붙잡아야돼. 여러분의 개인 가정 영점 문제. 저주 우상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무능 무기력 질병 학업 직업에 사업에. 여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게 요단 체험이요. 앞에 걸 말하면 은약식.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사명 전도. 성격. 시계 문. 시스템. 인생겜. 여러분이 하면 40일 딱. 딱. 도전합니다. 경기도 보니까 못 오니까. 자체적으로 모여라죠.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세요. 오후에 미션을 주겠습니까. 오후 여기다 미션을 주시니까. 여러분. 바다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봐요. 여러분 40일 뭐 증거 준다는데 안하랍니까. 하나님 증거 주겠다던데. 에이. 기사를 하랍니까. 뭐하라고. 증거 주겠다. 그렇죠. 돌아댕기지 말고.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우리는 뭔데 응답 받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증거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요한은 증인이었어요. 증언했다고 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증거 나요. 이르되. 세례요한은 봤어요. 그렇죠. 증거였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이다. 정말로 예수께서는 맞느냐. 예수께서는 모든 게 맞느냐. 그렇죠.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션도 했더니 다 되더라. 다 있더라. 증거 있습니까. 증인에서 해야 돼요. 그 증거를 부자하길 바랍니다. 40일에 도전해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하면 돼요. 그걸 다시 모아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혼자 안 되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새벽에 모일라는데 저녁에 오세요. 저녁 8시부터요. 하면 돼요. 나는 그것도 안 돼요. 혼자 왔어요. 어쨌든 집에서 하든 산에 올라가든 파보였어요. 맞죠. 거기에 대한 건 오후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시험해야 돼요. 그렇죠. 맨날 누가 그렇다 하더라. 맨날 얘가 실례 사려들면 맨날 남의 얘기만 하고 그러가야 돼요. 그러면 너는 뭐냐 이러면 뭐라 그래. 말하는 너는 있냐 이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전도라 안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마사지 몇세 붙잡고 도전하면 증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0일 정말로 그리스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말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40일에 정말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옵소서. 증거 붙잡는 축복을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에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사람으로 믿어드립니다.